이런떡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 아 저도 이름 적었는데 음 이쁘다 번식이 너무 잘했네요 아 자두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갈때 그거에요 아 이쁘다 자두 많이 따셨습니까 자두 몇나무 없는거 자두도 빙들었어요 그렇죠 아 가끔 너무 이쁘네 다 요렇게 예 예 예 메밀을 심었더니 태풍이 다듬어져 메밀 이것도 같은 콩 아니에요 요거는 검정콩이고 요거는 흰콩이고 아 좀 있다가 흰콩이고 요거는 검정콩 요거는 고구마 고구마 이거 줄기하고 줄기 예 고구마 엄청 나오겠는데요 고구마를 심었더니 줄기하고 잎도 아 Dr. 아 진짜 running 고구마 잘 안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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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화단에 있는 것은 잘 안 번지던데 이야 좋다 저것도 땅두릅 아니야? 땅두릅인데 꼽힌네? 시가 맺히게 근데 시로를 잘 벗지게 안돼요 땅두릅이 경치가 완전히 배산 호두죠? 요거 저기 호두나무 중간에 호두나무고 이야 호박 엄청 열리네요 아 많이 열린다 중간중간에 전부 다 호박이 호박이 이렇게 아 다 열리네 아 진짜 많이 열리네 고추를 고추를 이렇게 이 망을 세우니까 아 원래는 꽃들을 죽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고추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저 병을 이겨놔 아 아 이렇게 등성등성하니까 공기가 통하고 그렇죠 병충이가 덜 생기고 아 요거는 다래 아 다래 다래 요거 키우시려고 예 예 껍질이 이게 연해갖고 밤 호박 밤 호박 아 예 껍질을 요거 좀 깨실 것 같고 예 껍질 채로 아 껍질 채로 아 맞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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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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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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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